계속 가보도록 하죠 밑에 개구멍 같은 게 아마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돌아서였나? 개구멍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방공호 같은 부분일텐데 아 여깄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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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마 그 버블레드 아 그죠 버블레드 있죠 폭발물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32구경 권총 스트레스보이 이게 간첩들 그 그 뭐 보호소 셀터라고 해야되나? 뭐 그런 비슷한 곳이에요 숨겨놨죠 그래서 라디오 타워 같은데 뭐야 뭐야 자 저기에요 저기 저기 저 교회가 있죠 저기에 유니클 무기 갖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둘 중에 어떤게 좋았는지 기억이 안나요 두개가 있거든요? 어디있어? 야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야 쏘야야야 자 꼬리 가져가 봐 아하 에너지 채워놨구만 또 또 달았어 혈액도 맞구요 여기 위에 아마 저기 하나 있을텐데 여기 책 저기 책도 하나 있었던거 같아요 과학책인가 아마 있을거야 아마 여기 하나 있죠 잘 봐야되는데 저기있죠 제가 잘 쏴야돼 안그러면 안 떨어지거든요 제가 떨어지게 쏴야되는데 저 모자도 좋았던걸로 기억해 저 폭탄.. 수류탄있나? 수류탄으로 터트려버리면 되는데 자 자 이쪽으로 가서 나 못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카멜라님 어서오세요 수류탄으로 수류탄 아구아구아이 eee 히 스탑 왜 그랬어 자 수류탄으로 터지게 몸이 조각조각 나게 해야되거든요 그래야지 조술수 있으거 있으니깐 꽝 꽝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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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내려왔네? 너 어디 내려왔어 너 원래 위에서 안내려온 사람 야야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걸 못맞추면 어떡해 또 저거 두번 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못 맞았어잘못 맞았어 터진다 터진다 워르닝. 크리티컬 인절리소 어이씨 자 예비군의 뭐 거짓인데? 라이플인데? 예비군 라이플 이게 이게 별로 안좋아지나? 아무튼 두개 유니크가 두개 있어요 이게 스나이퍼 라이플 유니크가 두개 있는데 둘중에 어떤게 좋은건지 한번 봐야겠다 오아시스 두건 어? 이 두건은 별로 안좋은데? 이 두건이 아닌데? 이게 좋은 기능이 달려있는 두건이 여기 책도 어디에 있었는데? 여긴가? 아 이거 스팀팩이구나 음 여기 어딘가에 책이 어우 여기 책있다 과학책도 하나 있을텐데? 이 책말고 어디 숨겨져 있었던걸로 기억해요 저 책 하나였나? 저 책 하나였나?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폭발때문에 튕겨나갔나? 아니면 걸렸나?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된건가 모르겠다 씨 자 저기 그 아까 로봇 하나 튀긴거 어디가냐? 여기 죽어있을텐데? 로봇이 금속보품 해소해야 되는데 아 저기있다 금속보품 해소하구요 자 또다른 어 스나이퍼 유니클을 하나 찾아서 또 가보도록 하죠 음 다했지? 한숨잘까? 어? 어 뭐야? 3시간만 자죠? 아 그래도 그래도 안 안 꽉 안자잖아 좋아 저녁에 다니는거야 자 금속보품 있으니까 어 일단 작업복있고 예 이 라이프를 좀 고쳐보죠 금속보품 하나밖에 없어서 그치 한 번도 고치네 3개를 어 나 무기가 꽤 될거 같은데 지금? 괜찮네 자 이거 지우구요 스읍 이쯤 이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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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있었던거 같은데 이쯤이었나? 길 가는 중간에 있었던거 같은데 아 이쯤인거 같다 이쯤 이 사거리 이쪽 이쪽에서 가면 되겠죠 저 언덕길이 있는데 언덕길 위에 스나이퍼를 할 뿌리 하나 있어요 그게 좋은건가 이게 좋은건가 지금 내가 분간을 못하고 있는거야 하나는 치명타유라고 그게 좋을거에요 대신 장전수가 되게 작고 세발인가 들어가나? 하나는 이거 뭐야? 하나는 그냥 유니크인데 뭐 그냥 어 누카클로 컨텀있네 컨텀은 보이는대로 다 주워 먹으면 돼요 나중에 나중에 저 누카클라 설계도 얻어야되서 저 이따가 어디다 가야하냐 아 저기구나 어? 야! 센티리봇 너 거기서가 야 적대적이 아닌 센티리봇이야 야 야 너 야 나 처음봤어 센티리봇이 적대적이 아닌거 처음봤어 야 야아 잘 싸운다 흫 야 너 어디 어디서 튀어나온거지 쟤? 두 마리도 죽인거 같은데? 두 마리도 죽인거 같은데? 한 마리도 어딨어 아 몰라 가자 아 그리고 잠만 이거였나? 여기였나? 설계도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이쪽으로 가는거였나? 이 전시 이거 있죠? 이거 전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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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다보면 그 집이 집인가 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설계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 그것도 온김에 찾아가세요 아 아 왜 왜이렇게 아휴 안돼 40kg으로 죽일라고 했는데 포도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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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네요 저기 저기 뭐 이렇게 네모난거 보이시나요 이건 뭐지? 여기에 지금 꽤 하나 있죠 뭐 사람 사는 것처럼 해놓은 게 하나 있죠 황무지 32우경 권총 갖고 싸우고 있어 아 부숴 뭐 쩌쩌쩌 쩌쩌 어? 쓰레기 쓰레기 맡고 있는 게 여기서 저게 되나? 아 아 어우 74%나 되네 그래도 못이 날라가져 참 아프게 맞아요 저게 나중에 가서 회수하구요 여기도 책이 있고 미니루크도 있고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말이 많아요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도 있고 어 뭐야 이거 이거 100짜리네 나중에 다시 와야겠는데 여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쏘는 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저 그래서 차라리 그 가벼운 것들을 많이 넣는 게 쓰긴 좋죠 아 이거 자물쇠 스킬 버블레드 때문에 지금 내가 100을 안 찍고 있는 건데 아 그냥 찍어야겠다 버블레드 때문에 지금 안 찍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저기 그 버블레드가 자물쇠 딱히 버블레드가 있을텐데 그걸 내가 아직 못 얻었을 거야 알맞사님 어서오세요 아마 자물쇠인가 그게 여기쯤인가 버블레드가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으로 저기 무슨 건물 있는데 거기 자물쇠가 있었나 버블레드가 이게 한 한 지 6년인가 뭐 그렇게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나요 예전에 막 공략지 필요없이 그냥 다 외우고 다녔어요 아 여기서 한 블록 더 가야되나? 설계도 얻으려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대략은 기억이 나는데 없네 어 없네 이쪽이 아는 갭이여 이쪽이 아는 갭이여 아이씨 원래 원래 목적은 설계도 얻으려고 온 건데 이쪽이 아니라 저쪽인가? 이런데 여기 딱 그냥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이 기둥에 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나 지금 뛰는게 나 뭐 다쳤나? 음 자 혈액빛 좀 없고요 3개 다 먹으면 되겠지 이 기둥에 설계도 파란색 블루프린트가 이 기둥에 설계도 놓여져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뭐 이쪽으로 가보죠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네 아 도대체 어디지? 저기도 있네 아 그냥 온 김에 찾아가야지 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이거 있는건 다 찾게 생겼는데 저기도 저기로 한번 가보죠 여기 저 맞나? 아닌거 같은데 저기 위치상 레이더장 레이더장 4마리 있는거 같은데 안녕히 가시게 86%가 된다 지명타야 게다가 어? 아 머리 안날라갔어 탁 employment 수류탄 들 whereby 네 γ 엑 빨리빨리빨리 앞 함등 핰ㅋ 음... 흐흐흐흫 모총이 막는 기분이 어때? 흐흐흐흫 야 나 무게 위험한데? 위험하면 뭐 고쳐야죠 레이드 암호 컨벨트 암호도 고쳐져 자 이거 작업복 있고 컨벨트 암호 쓰고 컨벨트 암호가 되게 무겁거든요 컨벨트 암호 컨벨트 암호 황무진인데? 얘 주..얘..얘..얘..내가 죽이진 않았겠지 설마? 설마 아..세 디스트 레이더 암호 레이더 암호는 레이더 암호끼리 그..그 돼서 에.. 쾔아.. 여기 올려고 한건데 이게 참.. 아 이쪽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거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 막 여기 아니야 막 이러고 머릿속에서 계속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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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ㅜㅜ 여기 아니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 하지마 가봤던데 가봐야지 안그래 저기도 하나 있구요 야 나 너무너무 멀리까지 온다 그 설계도 하나 찾으려고 근데 뭔 설계도 했는지 기억도 안나 근데 이쪽이 아니었던거 같애 내가 느끼게 이쪽 부근이었던가 그런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확실하게 아니야 자 빠른이동으로 가자 완전 잘 묻었어 혈액팩으로 좀 나 혈액팩 다 먹었나? 어 이거 총기탄 이거 다 먹구요 어 근저... 아 정제된 물 하나 먹고 두개 먹고 정제된 물도 굉장히 많이 채워주죠 이쪽으로 가는거죠 7층 가다가 어 이런 타워 보이면 그거 한번 따라가보죠 그쯤에 있을거야 서북쪽에 북서쪽 쯤에 있었던거 같애 북서쪽 이 가다가 갑자기 번쩍할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하늘을 봐야돼 그러면 하늘에서 뭔가 와서 떨어져요 그럼 그 가보면에 아일리언 에일리언 그 무기가 있어 갑자기 번쩍할 때가 있어 오 뭐야 오오오오오!!!! 오오 잠깐잠깐 오오오구 와와와와와와와와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오에옹 pursuit 더tles vienen 수고하십시오 후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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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겨우 사.. 어 이거 뭐야 이거 겨우 살았네 와아아아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상세곰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후윽 뭐야 야 너, 너, 너 이런 뭐야 야 똥파리 깡통 맞고 죽어볼래? 민비에스님 어서오세요 야 뭐, 뭐 맞고 죽어볼래? 뭘 맞고, 유리병! 유리병! 헌체! 말만해 아이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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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형무기가 개떡이라 뭐, 못 맞고 죽어나봄 야 뭐지 저만하면 저만쓰 저건 총알고나 파기력이 더 쓴거 아니야? 야호가의 고기는 아주 좋은 버프용 고기죠 버프용 고기예요 이, 저, 이, 야호가의 어디갔냐? 이쯤에서 싸우지 않았나? 아, 여깄다 자, 데미지 10%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게 중첩이 된다는게 중요한거야 그냥이 아니라 중첩이 된다는게 중요한거야 그냥이 아니라 중첩이 된다는게 중요한거야 이거 한마디로 싸이코 먹고 저거 먹으면은 싸이코 25%에 저거 10%니까 35%가 증가한다는거죠? 잠시만 여기 어디지? 저쪽 맞는데 이쪽쯤인데 여기에 뭐 길이 아, 이쪽길로 가지말자 흐흐흫 저기 방사능 아마 겁나게 많을거야 언덕에 저런 건물이 있었던 데가 뭐 방사능 뭐 이렇게 폐경을 버리는 그런 곳이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기였나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 야호가냐? 아냐! 저, 야호가냐? 빨리 빨리 이번에 막기전에 오케이 아, 됐다 왜왜왜 히히히히 다트건이 있으면 전혀 우섭지 않아요 아 전쟁 정책을 하면 안되지요 이쪽길로 가서 오른쪽으로 걱정 이쯤이 확실한것같은 이쯤이야 이쯤이뉴 둘 중은 이쯤은 아니였던것 같고 이쯤....이쯤일수도 있고 날아갈수도있고 길쪽에 있었던건 확실히 그리고 주유소가 있었어요 길과 주유소가 있었던 부분이야 그것만 기억이 나 어어어!!! 대공이 되게 많네 여기 한방 쏘고 한방만 쏘고 빨빨빨빨빨 피필피필 아이 맞았어 제기라 아유 야 총 바뀌어 자장하구요 점보 저거 깡네요 아니 지레를 조심해야되요 아..누구.. 황무지 전설의 복장 음.. 저장하고요 가보도록 하죠 앤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펄에펙도 없고 스틱해먹어야 되나? 야호가의 고기랄 스틱해먹자 방상때문에 저건 안되네 여기 또있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다트원.. 다트원을 일단 해놔야겠다 항상 야호가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되니까 방상때말이구나 이리와 헤이! 헤이헤이헤이! 정갈! 어! 이보세요! 여기있어요 여기! 아..또 맞았어! 저장한번더 하구요 저장 넬 자꾸 가고있는 길이 많나.. 쓰읍.. 하는것 같기도 하고.. 에.. 그냥 가보자 다 어? 너 수술탐들었지? 다티건으로 수술탐받자고 오우 안돼! 수술탐들었어 쟤 지금 야아 수류탄 너 아까 수류탄 던져가지고 이제 어? 예 두발 했네 야아 시민은 정말 1500발 거의 지금 1600발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모총과 라기넌트가 있기 때문에 총알 걱정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이쪽인가? 야 너 반대로 가고 있었네? 어어 어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제가 높은 데서 볼 수 보면은 어 근데 대충 감이 오니까 벽시도 아니고 아 이게 저녁이라 이게 스카이림은 할 때 저녁때면은 막 주변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 진짜 어두워서 어두워서 아직도 저희도 안 보이는데 저희도 안 보이는데 저희도 안 보이는데 저희도 안 보이는데 어디다 아이고 에이 따 씨 잘 못 떨어졌어 잘 좀 떨어질걸 잘 좀 떨어질거야 어 누구 있다 누구지? 아 로봇구나 라디오 로봇 로봇 에버글로우 국립 야영지 어? 에버글로우 국립 야영지 어? 여기도 뭐 있지 않나? 여기에도 뭔가 설계도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설계도인가 뭐 아무튼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슈퍼부턴트인가 뭔가 있고 어 레이더들인데? 슈퍼부턴트 슈퍼부턴트 있던걸로 기억했었는데 맞는말이 하나도 이 이거 안에 뭐 있었던 것 같애 이런데 안에 뭔가 먹을만한게 있었던 것 같은데 슈퍼부턴트 슈퍼부턴트 참 오오오오오오!!! 야! 누가 술탄 던지래 ㅋㅋ 한번 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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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술탄 던졌냐 지금은? 던졌냐? 오 도망친다 도망친다 오케이 별거 아니었네 이러면 이거 저건가요? 이거 슈퍼모 vec 한트 있죠? 어 맞아 슈퍼먼트가 있었어 근데 레이더와 같이 싸우다가 무턴트가 죽었나보네 아 슈가방 아 총기 아 그래 여기 뭐 먹을게 많았어 어 뭐야 맞아 여기 들어가면 누가 또 내복해왔어 그래 이래서 슈퍼먼트 라고 생각한거구나 어 왜 하나도 안 맞았어 아이 야 야 야 총을 야 총을 나무에서 다 쓰면 어떡해 누가 싸우고 있는데 레이더들이야 야 좋아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근데 너부터 죽여야겠다 너 위험하다 위험요소다 위험요소 한 번 더 할메 일대일로 그냥 앞에다 놓고 막 마구 싸우면 숨는거가 뭐가 없어요 그냥 그냥 쏘는거야 니가 이겼네 이긴 애는 내가 처리해줄게 야 여기 어부지리가 겁나게 많은데? 뮤턴트하고 레이더하고 많이 싸워서 여기 로켓런처도 있는데? 자 또 왔어요 위지가 어 뭐 소리 어 금속품 있네 위상을 작업복으로 바꿔주고요 자 끝까지 소리를 하고 락인한처도 소리 소리 다특한 소리 할 필요 없고 소리하고 레일라이프 이것도 수리해야 되는데 해푼을 건전지 아 해푼을 건전지로 하긴 좀 아깝지 됐다 됐어 대략 다 한 것 같아요 어 얘도 있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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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총기화탄약 쓰읍 먹어주고요 자 슈가방 오우 개모소총 탄이 이게 개모소총이 정말 으흠 예예예 참 효자 효자 파워가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서 약한 편이긴 하잖아요 어우 슈가방 되게 많은데 여기 땡튼데 네 슈가방때문에 여기를 뭔가 있다고 기억했나보구나 이게 슈가방때문에 땡 이게 설계도가 있었던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단지 슈가방때문이었나보네 쯧 어 이게 끝인가요? 더 이상 없나? 음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가 여기 아까 내가 들어갔던데 아닌가? 그지 또 없나? 여기 꽤 넘네? 꽤 넓어 됐다 됐다 가자 어차피 뭐 설계도 다 얻을 필요도 없고 병뚜껑 지대하고 누카쿨라는 이제 다 얻어야되지만 두개만 나머지는 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어 다트도 있었구나 아 가죠 어? 구급상자도 있었는데? 자 잠시만요